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청정한 대기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조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원활한 대기 확산이 계속되며 조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조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미세먼지도 조음 수준이 계속되겠습니다. 당분간 미세먼지는 조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청정한 대기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모레 아침까지 서늘한 날들이 계속되겠습니다. 옷차림 및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미세먼지예보였습니다.